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너무나도 유명한 책 김남도 교수가 대표 집필한 트렌드코리아 2020입니다. 매년 저는 이 책을 사서 보는데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그래도 그 어떤 책보다 올해 책이 가장 저한테는 와 닿았어요. 그래서 쫙쫙 붙는다 그럴까 아 맞아 맞아 라는 부분들 물론 전에 썼던 늘 뭐 그랬지만 작년에 썼던 내용들이 반복되고 이렇게 이어지긴 해요. 그거 어떤 면에서 진짜 예언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맞아 떨어졌는가 라는 부분을 검증하는 거기도 하고 또 지난 예측했던 것이 10대 상품을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저도 소비자를 만나는 또 영업인을 교육하는 맨투어로서 되게 많은 것을 공감하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 아주 짧게 직접 책을 사서 보셔야 되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이건 필수 도서죠. 그래서 보시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는 보신 분들도 요약할 수 있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멀티 페르소나 가면이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면을 써요. 저도 집에서의 얼굴과 또 강사로서의 얼굴과 또 친구들과의 얼굴 또 저도 직접 비즈니스 하는 영업인으로서의 얼굴이 좀 다르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 얼굴을 드러내는데 워낙 또 요즘 SNS까지 있잖아요. SNS에서 보여주는 우리 얼굴은 또 다르죠.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가면을 쓰는데 소비자는 이렇게 변하는데 마케팅 하시는 분들 판매자는 그 얼굴의 내면을 봐야 된다는 거죠. 진실이 뭔가 물론 진실은 없지만 보고 싶은 건 보지만 그래도 그 다양한 얼굴들을 캐쳐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더 다양해지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겠죠. 또 라스트 핏 이코노미라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가장 마지막 정점의 경험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언박싱 요즘 뭐 굉장히 많이 유행이죠. 그리고 이 건강식품도 보면 선물이 많기 때문에 딱 받았을 때 효능 효과보다는 이 박스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요. 화장품도 그래요. 딱 이렇게 마지막에 또는 배송 받았을 때 그 모습. 이런 마지막 부분의 고객에 최대한 만족을 시키는 것을 라스트 핏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영업인 입장에서는 계약하는 클로징 또는 서비스가 시작되는 시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계약을 한 다음에 많은 영업인들은 후다닥 자리에 일어나는데 딱 계약이 딱 성사되고 보험이다 그러면 청약서에 사인을 한 다음 부터 서비스는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의 라스트 핏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라스트 핏이 아니라 퍼스트죠 퍼스트. 반대로 얘기하면 제품이 전달되는 그거는 라스트가 아니라 퍼스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어플레이 역사장 가장 공정을 추구하는 세대가 지금 젊은 세대인 것 같아요. 서울대 역에서 보면 차들이 너무 막혀서 이렇게 학생들이 많아서 줄이 쫙 서 있잖아요. 뒤로 타라 그래도 안 탄대요. 안 탄대요 학생들은. 뒤로 타서 후다닥 타면 앉아갈 수 있는데 싫은 거예요 그게. 새치기하고 막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어떠한 세대보다도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세대다. 우리 윗세대들은 안 그렇죠. 특히 유교를 치렀던 우리 윗세대분들은 공정하지 않았죠. 전쟁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민주화 투쟁 시기인 386세대도 이거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정치인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주장은. 그런데 그나마 지금은 예전보다는 좀 공정성을 추구하고 공정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뭐 책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정한 페어플레이 정신이 강한. 그래서 개개인의 공평성, 선함,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많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참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트리밍 라이프입니다. 렌탈, 공유 서비스, 공유 경제 이런 것들 스트리밍 라이프. 가지지 않고 흐른다. 흐른다라는 거. 자 그래요 보면. 온라인 영역의 콘텐츠, 넷플릭스가 그렇고 요즘은 누가 이제 이렇게 다운받아봐요. 음악도 다운받지 않고 그냥 스트리밍은 하죠. 책도 밀리라든가 원북이라든가 저도 그걸 하지만 일정한 금액을 내고 그냥 빌려보는 거예요. 빌려보는 그런 서비스. 이게 스트리밍이죠. 저도 지금 책을, 종이책을 사다가 이제는 막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려본다거나 더이상 꽂을 데가 없습니다. 제 직장에. 그리고 그런 만 일정 금액을 내고 책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자 다음은 이제 초개인화 기술입니다. 초개인화. 이제는 시장에서 개인을 0.1명으로 세분화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소비자의 상황과 패턴을 파악하고요. 그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개인화 기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맞춤형 서비스가 현실로 다가오는 게 이제 멀지 않았다. 아주 디테일하게 쪼개는 초개인화 서비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또 팬덤, 팬슈머 많이 나오죠. 팬도 이제는 소비자. 소비자는 그 팬이 될 수 있고 제품을 살 때 꼭 이게 연예인뿐만 아니라 브랜드 자체가 팬을 몰고 다니는 샤오미도 샤오미 팬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폰은 옛날부터 시작이 됐고 애플은 구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도 지지를 하는 그런 팬덤. 고객과의 관계가 단순한 판매자, 구매자 개념을 넘어서서 팬이자 그런 서비스를 확보하는 그런 걸 하게 됩니다. 이건 뭐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제는 일반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더 잘해야 돼요.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팬이기 때문에 감동을 더 줘야 되고요. 소속감, 자부심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학원을 하고 있잖아요. 스피치 학원을 하고 세일즈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감동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졸업작품을 기대도 안 했던 작품을 준다거나 뭔가 결과를 만들어주고 자서전을 쓰게 해준다든가 계속 이렇게 한 번 과정을 들으면 저한테 과정을 들으면 계속 과정을 들어요. 그게 이제 팬서비스 같은 거죠. 저도 팬서비스를 하고 팬으로서 저를 만났기 때문에 훨씬 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뭐 실망해서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니까 그래서 좀 제가 힘들 부분도 있어요. 이번에 책을 한꺼번에 지금 몇 명을 지금 지도하고 있죠. 제가 전자책을 요즘 쓰라고 많이 해서 좀 세봐야 되는데 한 10명 넘는 분들을 10명이 넘죠. 동시에 지금 전자책을 제가 코칭하고 있거든요. 목차 잡아드리고 이런 것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책을 낼 수 있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8세대 아 요 부분도 제가 이제 그 세대에요. 58세대 물론 아직은 그거보다 조금 미치지만 그래도 저도 50대니까 58세대 기존의 실버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 등으로 칭해지던 중장년층을 이제 58년 객디에 초점을 맞춰서 58세대라고 합니다. 저는 참고로 58년은 아닙니다. 이제 68년생이 있네요. 그래도 이제 50대니까 50대, 60대 50, 60세대를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 세대가 할아버지 뭐 이런 게 아니죠. 60대가 이제 할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중년이잖아요. 이제 누구도 60대를 할아버지라고 안 합니다. 이제는 중년이라고 하지. 우리 때만 해도 제가 직장 처음 다닐 때만 해도 50대 그러면 되게 나이 들어 보이고 노인네 같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젊은 세대는 근데 제가 그 나이가 돼서 그런가요? 중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지금은 50, 60세대가 중년이다. 한창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게 사회의 새로운 축 소비축 인구도 많고 끌고 가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사회의 요새 희생이 오던 58세대가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법 제2의 인생 은퇴 인생을 살고 있죠. 은퇴를 준비하고 있고요. 나를 위해서 산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소비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전 이 책에서 또 감탄했던 거 펄리미엄 펄리미엄 프리미엄을 또 이렇게 줄여서 펄리미엄 미래가 아닌 현재를 선택한 사람을 정의하는 키워드인데요. 연로 소확행에 이어서 또 단어를 만들었네요. 김남도 교수가 가성비 이것도 김남도 교수님이 만들었는지 몰라도 확산시켰죠. 펄리미엄 어렵지만 펄리미엄 딱 오지 않습니까? 펄리미엄 편리한 프리미엄 이런 걸 얘기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쓰기 위해서 가장 절약해야 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 이제는 낭비된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타인에게 돈을 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싸게 사기 위해서 최저가격 사이트를 뒤져야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그냥 믿고 사는 거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펄리미엄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번엔 업글인간이에요. 업글인간 이제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의 주체성을 잡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길게 내다보면서 차근차근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하나씩 배우면서 성재가 가는 사람들을 업글인간 업그레이드인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트렌드코리아 2020에서 업그레이드인간이라고 정의를 또 했네요. 기가 막힙니다. 자, 이렇게 트렌드코리아 2020은 이 시대의 흐름을 읽어주고 있어요. 물론 뭐 이분들의 주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워낙 빠르게 변해가고 있으니까 예전에 10년이 지금 1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보셔서 시대의 드럼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